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며 메신저를 이용한 범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은 16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.5% 감소했습니다. 다만 보이스피싱 가운데 메신저 피싱의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65.7%가 급증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터치해서는 안 된다며 속아서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개주와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